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인도에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인도의 예전 한 영화를 표절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이게 인도 신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유튜브로 떴는데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주장이 뭐냐면 사실 이런 주장이 처음 나온 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직후 인도의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기생충이 1999년에 나왔던 인도 영화 민사라 칸나와 비슷하다.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표절이다. 고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민사라 칸나? 이게 99년에 나온 거라고요? 네. 그러면 빠르긴 빠르네. 네. 시기적으로 빠르네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합니다. 1도 안 비슷합니다. 그래요? 민사라 칸나는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요. 그리고 발리우드 영화 특성상 춤과 노래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노래 빼면 안 되죠. 그렇죠. 춤과 노래. 집단 근무. 이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넘는 시간을 집단 근무와 노래로 가득 채워 보이는데 영화 내용도 남자 주인공이 부잣집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로 위장 취업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얻어낸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왜 표절이라고 하냐면 그게 이제 만사라 칸나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집에 보디가드로 위장 취업하고 또 남자 주인공의 누나와 동생이 요리사와 집사로 위장 취업한다. 아,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기생충이 이 영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부잣집에 위장 취업한다는 설정. 가족이 위장 취업 단위다라고 하는 요점 하나. 이거는 이제 민사라 칸나에서 먼저 한 얘기다. 따라서 기생충은 민사라 칸나의 표절이다. 이 얘기인데 이 논리대로 하면 세상 모든 액션 영화는 다 표절입니다. 주인공 있잖아요. 악당이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주인공과 악당이 항상 싸우잖아요. 그걸로 얘기하면 모자라죠. 설정 가지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주인공이 밀리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이루어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영화가 스토리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 일단 게다가 주인공과 악당이 싸울 때 맨몸으로 싸우거나 총이나 칼로 싸웁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 게 정말 인도 네티즌들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니까 사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뭐 네티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기생충이 유명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축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민사라칸나의 시나리오와 감독을 맡았던 라비쿠마르 감독이 이 주장들이 나오니까 아직 나는 기생충을 보지 못했지만 20년 전에 우리가 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다니 참 기쁘다. 감독인데 아직 기생충을 못 받게 돼요? 네. 자기 시나리오가 자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았다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 피엘 채나만 같은 사람은 한술 더 떠서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은 자신이 만든 영화를 표절하기 분명하다. 조만간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 제작사를 고수하겠다. 표절 소송하겠다. 변호사와 지금 논의 중이다. 덕분에 지금 이 황당한 얘기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인도에서는 발리우드 소식을 전하는 TV 리포트 그리고 유튜브 영상 신문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인도에 계신 분들께 꼭 한 말씀 권고드리고 싶은 게 백문이 불야일겐이라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표절인지 아닌 영화가서 기생충을 보시라. 보고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보고? 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런데 네티즌들 특히 인도 네티즌들도 이런 주장에 사실 대다수 인도의 네티즌들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거든요. 인도 네티즌들의 반응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바보 같은 소리다. 창피하다. 한 인도 네티즌은 봉준호가 왜 쓰레기 영화를 카피한단 말이냐라면서 자국 영화를 까고요. 그리고 두 영화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좋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럴리 퍼트리자. 그래서 기생충이 얼마나 위대한 영화인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망친거리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해주자. 이거 이 네티즌은 인도 네티즌들이요. 인도 네티즌들이 영어로 쓴 걸 제가 지금 번역에서 말씀드렸고. 영어한다고 또. 다 찾았어요. 깨알같은데 자랑하고.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글 번역기로 돌렸지. 아니야 아니야. 뭘 아니야. 유튜브 댓글 보고 그냥 지겨간 거예요. 아 예 알았어. 우리 네티즌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생충의 숟가락 얻는 네가 진정한 기생충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다음 소식은 오디오로 먼저 만나 보십시오. 미래통합당 출범식이 열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입구 바로 오른쪽에 커다란 축하 화환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낸 화환인지 명패가 없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누군가 명패를 떼다 화환 아래 뒤집어놨습니다. 명패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국회에서 어떤 미래통합당 출범식 때 장면인데 어제 잠깐 설명드리면 어제 오후 2시쯤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출범을 축하한다는 화환을 축하 화환을 보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후 4시에 올라온 조선일보 사진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패는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명패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SNS에는 이런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맙소사 이거 실화냐? 라는 글과 함께 두 축하 화환이 보여지는데 명패가 사라진 아주 횡한 사진이 올라와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패와 이해찬 대표의 명패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사실 사진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이름이 보이도록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고 사실은 명패 이름이 안 보이게 뒤집어서 벽 쪽으로 세워져 있었다 그래요. 돌려놨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명패와 이해찬 대표의 명패를 상단에 있는 걸 떼서 한 뒤쪽에다가 돌려서 벽 쪽에 세워 놓은 거죠. 하지만 SNS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사진을 찍죠. 기자들이 몰려가서 사진 찍고 또 트위터에서는 MB 뉴스데스크를 비해서 언론사에 제보한다라는 글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MB 뉴스데스크 시재팀도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이 정말 부랴부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명패를 집어들어서 한에 다시 걸어둡니다. 네. 이해찬 대표의 명패는요? 이해찬 대표의 명패는 낙서가 있어서 못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오후 4시쯤 올라온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패는 있는데 이해찬 대표의 명패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어? 이해찬 대표의 명패는 어딨지? 라는 그런 사진 설명이 있거든요. 이게 왜 못 올라오냐면 누군가 이해찬 대표 이름에 해자에다가 X표를 쳐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반자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지죠? 해자 X 반자. 됐고요. 아니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의는 그냥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만 좀 드리고. 축하하언을 보냈는데 그걸 물론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은 지지자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비컨뉴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상.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의 시선 집중.